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 여러분 버섯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망토가 확실하게 이렇게 있죠 야 치마 우와 와우 여러분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은 저는 이름도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 진짜 버섯 큽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송이버섯 같으면 최소한 300g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크지만 여러분 먹을 수 없는 독버섯입니다 여러분 그냥 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